어! 야! 만드라고라! 어? 여기 만드라고라 또 있어. 어? 여기 만드레이크 또 있어. 얘네 가만히 멈춰있으면 개시끄럽겠다. 들어보자. 흐흐흐흐흐 으으... 자 우리가 이제 해야될거는 기계를 찾아야됩니다. 기계 여기를 요렇게 내려가서 주변을 좀 찾아보죠. 기계를 찾아서 열심히 후드려 팬 다음에 기어를 얻어야 돼요. 기어 아... 양봉도 해야되는데 할게 참 많네. 헉! 여기 비팔로 투보가 있네요? 비팔로 모자는 나중에 비팔로들을 열심히 잡고 낮은 확률로 나오는 뿔과 비팔로의 털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겨울... 나기의 초필수 아이템인데 벌써 이렇게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서 먹었네요. 굿. 야 이동속도 3배속을 했는데도 하다보니까 이 속도에 적응이 됐어. 별로 안 빨라보여. 이게 일반 속도 같애. 로봇이 어디 있을까? 로봇은 진짜 그냥 평야에 어떤 재단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재단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재단을 찾아야되요. 재단. 이거 타... 타볼까? 어디로 빠질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디여? 어... 여기에서... 여기로 왔으면... 이 밑에 가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 테두리만 봐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그... 유리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와보면은... 여기는... 돼지마을이네? 오... 당근이 맞네요. 하지만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고 막 다 가져가면은... 진짜 급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필요한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덜렁다크랑 똑같애요. 덜렁다크도 그랬잖아요. 생존게임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거 같애. 자! 지금 밤이 엄청 짧아진거 보이죠? 이게 이제... 밝은 부분이 낮이고... 갈색 부분이 저녁이고... 검은 부분이 밤인데...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런것들이 아무 표시가 없어요. 다 감으로 알아야돼요. 근데 이제 모드가 생겨서... 이런것들을 알려주는거죠. 이게 다 모드입니다. 모드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뜨는거에요. 모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 게임만 즐기려면은... 진짜 몇백번 죽어야되요. 아 물론 지금은 모드가 없어도 저는 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할때... 재밌게 보는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막 잘한다고 내가 피지컬 개쩔기에 막 엄청 빠르게 습히 드러나는것도 아니고... 아니 이놈의 산불은 얼마나 크게 났길래... 아야 여기 숲 전체 다 타겠다... 아니 캐도 캐도 계속 나오냐... 와... 하... 합방 아니에요. 혼자 하고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암반도 파밍을 좀 해야되겠어요. 암바는... 이런... 굉장히 밝은색 땅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엄청 많이 보이죠? 여기까지 언제 뛰어가면... 우린 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금광을 캐야됩니다. 일반 돌 말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돌이 금광이에요. 와 여러분 큰일났어요 근데... 저 지금... 살살 졸리거든요? 아... 신작 게임 선전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출시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슬슬 피곤하네... 어? 와 근데 맵이... 거의 커스터마이징한 맵처럼...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좋네요... 나 지금 정신도가 좀 많이 까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묵을 하나 딱 먹어주면... 정신도가... 뭐 밖에 안 차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잠을 자주면 됩니다. 이제 돈스탑을 투게더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면은... 투게더에서는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게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자고 있으니까... 그... 옆동... 텐트 안에서 뭐라길래 그렇게 퍼덕퍼덕거리세요? 시간이 안 건너뛰는데... 솔로플레이 할 때는 자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정확히 깨요. 정신도가 많이 찼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똥이 필요한 시기죠. 이때까지 좀 주워놨던 똥들을... 사용을 할 때입니다. 똥 줄까? 핫 건강해져버렷! 아유 음식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썩는데요? 이거 뭐냐? 야 생선이 6개가... 진짜 빨리 썩는구나... 큰일났네... 로봇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대충 둘러봐도 안 보이거든요? 어! 이쪽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볼게요. 로봇들을 왜 찾아야 되냐면... 로봇들을 잡으면 기어를 주는데... 그 기어로 냉장고를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해줄 수 있죠 음식들에... 여기에서 어떻게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냉장고라니까... 냉장고인 줄 압시다. 과연 여기일까요? 시차 하나밖에 없네... 어! 2단계로 진화했어 방금! 실시간으로 봤어요? 거미집도 1, 2, 3단계가 있고 그럴수록 굉장히 강력한 거미들이 출몰합니다. 여기도 2단계네요. 이제...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거미집들이 전부 다 2단계로... 바뀌었을 겁니다. 월드가 생성되고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다들 시간이 흘러서 진화를 하니까요. 그 거미집이 이제 3단계까지 진화를 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진화를 하면은... 그 3단계 거미집이... 거미여왕으로 바뀌고... 근데 이건 돈스타브투게더에서도 이미 보셨을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첨부되어 있는 돈스타브투게더 합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렇게 혼자 제가 주절주절 떠들면서 하는 거보다... 훨씬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아니... 로봇 어딨냐고... 맵을 다 밝혀야 줄려나? 아,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돈스타브투게더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볼 때... 시간이 안 멈추거든요? 솔로에서는 멈춥니다. 나 지금 맵 다 둘러본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저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저 이거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월드는 지하세계가 없나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맵을 둘러봤는데... 지하로 내려간 암반이 안 보였거든요? 한 번도? 지하세계가 없나? 지하가 없으면... 뭐 며칠 살다가 이거... 세개 폭파시키고 다른 걸로 하죠 뭐... 아니 근데 오리지날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 시절 때... 천일생존기 하면서... 지하를... 수도 없이 갔다왔는데... 일단 맵부터 닫아도 피부 생각합시다. 어! 야! 만드라고라! 안녕? 만드라고라는 에픽세븐에 나오는 명칭이고... 얘는 만드레이크죠. 자 지금 생존한지 9일째인데... 이제 처음으로... 하운드가 나옵니다. 아 시끄러워. 괜히 뽑았나봐. 낮이나 밤되면 얘가 잠들거든요? 그때... 데려가면 돼요. 레이텔. 하운드 왜 안와? 아유 와이씨. 말하자마자 오냐. 오케이 끝. 뭐야 한 마리가 끝이야? 어 두 마리. 하얏!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군요. 원래 처음... 하운드는... 두 마리가 정석이에요. 어! 여기 만드라고라 또 있어. 얘네들 내가 이동속도 빠르다고... 얘네도 이동속도 빨리 붙는거 봐. 어? 여기 만드레이크 또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만드레이크가 이렇게 흔한 식물이었어? 얘네 가만히 멈춰있으면 개시끄럽겠다. 들어보자. 일단 여기는 다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다른 데로 가봅시다. 어! 세 명 다 기절했어요. 자 가져갑시다. 낮 되면은 기절하는 거네요. 자 지금 바로 먹어도 배고픔 75와 건강을 60 회복해주는 거의 이제 불로장생초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워먹으면 더 개쩌는 효과가 돼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잡초일 뿐입니다. 한 마리만 남겨두자고? 생각 좀 해볼게. 어?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죠? 어?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가보자. 나 다 본 줄 알았는데 위쪽을 안 봤네. 여기 지금 위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오른쪽 화면 위쪽에 시계가 두 개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주는 타이머고 이거는 하루 시계입니다. 여름이 11일 남았대요. 지금이 봄이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찾아올 겁니다. 어! 찾았! 어? 야 잠시만요.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괜찮은 건가? 하하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데 애들이? 으아아! 때려. 호우! 오케이. 어 기어 잘준다. 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흐아아아아악!!! 그래 이렇게 몸속 부딪치면서 싸워야지 진정한 전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그래 이렇게 몸속 부딪히면서 싸워야지 진정한 전사지 안 pagar $ класс 굿? 아 이동속도 빠르니까 너무 좋구요 듬빌아 우매한 말 좋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계속 봤던 유물들 있죠? 유물들을 여기에다가 꽂으면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포탈 문이 생깁니다 한 50일은 지나야 여길 올 수 있을 테니까 아직은 뭐 전혀 안쓰셔도 되구요 돌은 어디 있을 거에요? 어? 이게 부활재단이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제가 죽었을 때 여기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돈스타브솔로에서는 죽으면은 부활재단이 없을 경우에 그냥 즉삽니다 부활이 안 돼요 그냥 그 세계가 끝나고 제 계정의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배고픈 게이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요? 어쩌라구요? 아직 배고프진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내가 지금 기억을 계속 더듬어 보니까 지하세계로 가는 돌이 딱 하나인가 있을 겁니다 하나 투게더처럼 여러 군데에 있지 않고 한 군데에 있을 텐데 그걸 찾아야 돼요 열심히 싸돌아 댕기다 보면 언젠간 나오지 아니면 패치하면서 지하세계를 없앤나? 그럴 린 없을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없앤다고? 그럼 미친 패치가 있지는 않을 테지 막 그걸 삭제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건 뭐지?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나 이거 몰라 밤 됐어 팝!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와볼게요 나 배고파형 아 뭐야 그리고 지금 낮이네 이거 안 둘러봐도 되네 만데레이크 먹을까? 안 되겠어 아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얘를 구우면 잡는니다 바로 낮에 일어나고 이제 이걸 먹으면은 배고픔이 만땅! 그리고 다시 다음날이 돼요 하하하하 먹어도 다음날 구워도 다음날입니다 개꿀잠잤죠? 원래 이제 투게더에서는 얘를 구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잠드는데 하루가 지나진 않아요 좀 시간이 흐르면은 자동적으로 깨거든요 아주 약간의 시간만 흐르고 근데 솔로는 아니에요 하루를 그냥 오니 잡니다 어! 찾았어요! 그치! 없알리가 없다니까! 자 지하로 가는 바위 미리 뚫어놓고 냅두면은 그 박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지하세계를 본격적으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맵을 생성했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둘러보도록 하고 근데 왜 얘는 돗자리 깔고 자요? 얘 뭐하는 애예요?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얘 좀 건방진 것 같아요 거미 주제에 뭐야! 뭐야! 얘네 뭔데! 뭔데 뭔데! 어이 건방질만 하네 애들이 좀 조직적이네요 이 정도쯤은 나에겐 한 것도 아니지 쟤네 정체가 뭐였지 갑자기 땅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신기한 기믹이 생겼네 뭐 다른 곳에서는 보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어? 밭이 있다 금속감자 이것도 유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물은 나중에 가져가도록 하고 미리 뭐하놓을까? 얘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뭐야 이거? 아니 원래 이게 트리가드라고 나무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캐면은 나오는 나무의 수호신들이거든요? 아니 이게 돈스탑 솔로를 안 한지 오래돼서 그런가 처음 보는 광경이 되게 많네요 여기서 뭐 다른 애가 어? 뭐야 여기 하나 더 있네? 입구가 두 개구나 맞아 맞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두 개 맵에 딱 두 개 있어요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솔로에서는 딱 두 개 있습니다 계속 말을 바, 바꾸는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엔 말 안 바꿀 자신 있어요 입구가 딱 두 개에요 저거 냅둬도 되냐구요? 아 저 트리가드들이요? 제가 나무를 막 많이 캐거나 그러지 않으면 위협적인 애들은 아니에요 입구가 딱 세 개에요 하하하하 아니야 말 안 맡겨 아 두 개라니까 날 믿어 어 나뭇가지 자랐다 아 방금 동굴 뚫은 거 저거 안 들어가봐도 되냐구요? 저거 맵이 이어져 있을걸요? 아마 입구가? 아 아닌가? 하.. 진짜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일단 나 기어 지금 열 개 있죠 자 빨리 냉장고 만듭시다 냉장고는 여기에다가 대충 놔 안 죽어 왜 이제 아 이 다 싸워 빨리 빨리 최대한 열심히 요리를 해보자 만드리크 안 들어가지네 찌기랄 여기다 넣고 썩은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거든요 어 썩은 음식은 일단 여기다가 놔두고 요거랑 요거랑 해서 바람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썩은 음식은 비료로 쓸 수 있어요 비료 똥이랑 같은건데 똥보다 좀 하급입니다 하급비료 캐릭터가 가려지니까 나무 혼자 움찔움찔하는거 같다고? 어머 탁 움찔움 박쥐똥도 비료로 쓰이나요? 박쥐똥도 비료로 쓰일걸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박쥐똥을 비료로 써본적은 없어가지고 난 모르는건 당당하게 모른다고 해 어 몰라 ㅋㅋㅋㅋㅋ ?? 오케이 자 여기에 불 붙으면 진짜 다 벗겨지니까 여기다가 하나 쫙 놔둬주면 이속 풀버프 달아주신 거에요? 내 삼백 오케이 오오 박쥐똥이 비료 중에서 최상급이에요 오오 그렇구나 비팔로 똥보다 좋구나 처음 하는데 재밌는 분이구나 오오 이럴수가 이야야 새로운 장작분이 유입 되었어 역시 돈스타브의 힘은 위대하군 맨날 썩은 장작들 밖에 여기 없어가지고 너무 외로웠는데 우리가 썩었어요? 그럼 너네가 썩었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어 완전 고여가지고 내 방송 밖에 안 보잖아 니네 뭐야 여기 바로 옆에 거미가 있었네? 이런건 맞짱 떠줘야지 야 나와 그럼 새장작 되기 위해 할로우를 한 번 더 누르면 되남? 미안해 마음만은 새장작인걸로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집 멀리 유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원거리공격 그니까 점프해서 오는 거미가 나오는데 이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딱 싸우면은 여기에서 거미가 나옵니다 거미가 한 번에 우르르 몰려나와요 지금은 제가 계속 꺼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대해가지고 이제 더이상 안나오는건데 맨 처음 갈때 집 가까이서 싸우면 안된다는거 ODS 베베 이 줄 짱 많구요 근데 나 되게 쉬엄쉬엄 할려고 돈스타브 킨거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나 나중에 프레디 할때 피곤해할라고 플레임님 멀미 안나세요? 에? 이거 보면서 멀미가 나요? 엄청 예민하신가보네 전 괜찮아요 일단 적어도 제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화면 움직이는걸 보지 말고 미니맨으로 보고 계세요 미니맨 미니맨 보고 있으면 멀미 안나거든요 어? 발전기가 왔네요 비팔로들은 일정기간동안 이렇게 엉덩이가 뻘개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온순했던 비팔로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은 뿔로 나를 들이받으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공격적이지는 않고 살짝 그냥 가까워지면은 살짝 들이대는 정도니까 너무 쫄지 마시구요 어그로가 금방 풀립니다 어 왔다 똥 많아서 좋네 이 뭐야 얘는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춰 근데 지금 고기가 모자라거나 그런거 아니니까 비팔로는 지금 딱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새끼는 발전기 때 가끔씩 나타나요 거의 똥 싸듯이 새끼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비팔로가 한 마리밖에 안남았고 얘네를 다 잡으면 멸종되잖아 그러면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죠 얘네가 발전기가 다 지나면은 새끼들이 좀 생겨있을거에요 플림 스타두밸리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존게 마니까 생각나서 아 스타두밸리는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야 하다가 잠들어 나 너무 평화로워 좋아하시는 분들 또 나름 많은데 어쩌겠어 내 스타일이 아닌걸 스타두밸리는 좀 위기감이 없다고 해야되나 내가 한동안 스타두밸리 좀 혼자 파본 적은 있기는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난 돈스타브만으로도 충분해 정신도가 별로 안 높네요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배고파 야 뭐야 배고픔 왜이렇게 많이 달아있어 미친거 아냐 으아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되냐면 양봉 을 할거에요 가자 양봉하러 하이야 아우 비발로드 갈정나서 무서워죽겠네 계속 소리지르는거 봐 아아 하고싶다 이러는거 아니야 지금 하하하하하하 여기가 이제 지금 벌집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벌집을 부셔가지고 별집이랑 꿀을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수고하세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걸 깜빡하고 그냥 왔네요 우리가 해야되는게 네 잠자리채 예스 베이베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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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빨간버 어? 체스퍼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의 귀요미 상자 체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마법봉입니다 이걸 인벤토리에 가지고만 있으면은 여기 귀염둥이 체스퍼가 이렇게 날라와요 자 이게 벌이구요 꿀벌 그리고 아까 저를 막 공격하려고 따라왔던 붉은색 벌은 말벌입니다 말벌이랑 달라요 지금 꿀벌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양봉이 가능 합니다 하얏 하얏 호요 말벌들이 꿀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동속도 3배속인 나를 이길순 없지 잡아봐라 우매한것 왓더헬 내구도 왜이래 꿀벌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되게 좋다 아니 이게 진짜 맵이 미쳤다니까요 원래 이런거 찾으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아니 집 앞에 딱 이렇게 있어 그것도 꿀벌 겁나 잘 나와 꽃도 많아 아! 그리고 나비도 좀 챙겨야되요 나비 나비야 일로와봐 나비가 왜 필요하냐면 나비를 심을 수 있거든요 나비를 심으면 뭐가 되냐면 꽃이 됩니다 벌집을 만들고 주변에 꽃이 있어야 벌들이 이제 꿀을 만들어요 와 벌 19마리 자 이제 굳어서 튀 튀 튀 튀 튀 호 호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니네 집 우수나 자 이렇게 어그로를 뜬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집을 부셔주고 도망가요 야 나비 일로와봐 어 나비 짱많아 완전 좋아 여기 와 진짜 노다지네 미쳤다 말벌은 독이 없나요? 독판정은 여기에 존재 자체를 안해요 독은 쉬브렉 DLC에 난파선 난파선 DLC에만 존재하고 여기는 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리지널에서 근데 말벌집에 꿀이 있지? 야 게임 시스템에 너무 많은 의문을 갖지마 게임은 게임일 뿐 하얏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알랄랄랄랄랄랄랄 자 벌집 넣어놓고 꿀벌이랑 나비도 넣어놓고 어 확실히 유통기한 오래가야죠? 냉장고에 넣어두니까 엄청 천천히 섞잖아요 돈스타브하는거 처음 보는데 재밌어 보이네요 원래 제가 하는 게임은 좀 다 재밌어 보입니다 제가 재밌게 플레이하거든요 앗 하하 으으 야 여름 데비로 할거 어어 여름대비로 할게... ...에ee...... 으으으으으으으... 있죠 생각해보니까 여름대비를 해야 되겠네 6일밖에 안남았네 창을 만들고 여기에 보온 또리라는게 있어요 여기있다 보온석 창이 아니라 곡괭이였어??? 나는 창을 왜 만들었니?? 이 보온석은 따뜻한 곳에다 놓으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차가운 곳에다 넣어놓으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래 오리지날에선 그게 안되네요 오 예스 베이베 망했고 후후우 그러면 시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시원해지려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수 밖에 없어요 흡열 흡열버시기 흡열모닥불 그래 여기 평범한 돌들 금광말고 일반 돌들있죠 일반 안반들 부수면 나오는 요거 초석 이 초석으로 모닥불을 만들 수 있어요 몇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좀 더 쾌가자 어 그러고보니까 유포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쾌거 맞네 지금 보니깐 건조대도 만들어야되고 흡열모닥불도 만들어야되고 겨울을 한번 지나면 얼음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여름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여름이 먼저 오면은 좀 이제 골치가 아프죠 어! 새끼! 비팔로 새끼 뭐야 이색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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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야? 자 흡열모닥불 흡열모닥불이 없네? 오리지날은 여름 어떻게 보내야되냐? 오리지날이랑 투게더랑 많이 달라가지고 기억이 안나 내가 여름을 어떻게 보내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했더라 알아보고 올까요? 아뇨 이런게 위기감이죠 공략으로 모든걸 다 깔끔하게 보여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건조대부터 여름을 어떻게 보내더라 여름이 별 이벤트가 없나? 불 붙는거 빼고는? 오리지날이 생각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름이 쉬웠던거 같기도 하고 건조대를 했으니까 고기를 말리고 싶은데 말릴 고기가 없네 더위 먹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거는 아마 밀짚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괜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원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라고 써있죠 아니면 너무 더워지면은 나무 밑으로 숨거나 위 지도 옆에 계절 표시기에 여름이랑 겨울뿐이 없어 보이네요 DLC가 없어서 그런 거야? 봄이랑 가을이랑 계절 자체가 없는건가? 아 이제 여름 시작 됐나보다 이제 지금이 여름인가보다 어 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Ca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 배고파 꿀이 있으니까 이걸로 사탕을 만들죠 사탕은 꿀 3개와 나무까지 하나입니다 이 3단계의 나무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면 다시 나무로 돌아갑니다 그니까 초기화되기 전에 빠르게 파밍을 해줘야겠죠 언제 이렇게 또 무성하게 다 자랐대 오 저기 사탕 생겼다 여러분들 다 지금 다 자고 일어난거야? 야 시청자 쓴 계속 늘어나는거 왜 이렇게 웃기냐 다들 어서와요 다들 잘 잤어? 아침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놀랬죠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돈스타브 하고 있어가지고 장작분들이 아닌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유입이 된건가? 학교에서 뭘 본중이야? 어 근데 지금 수업 시작하지 않았어요? 9시 넘었잖아 아이씨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말랐네 아 마른 나무로 3개 3개의 나무를 날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언제 이렇게 말랐노 얜 이제 좀 꺼져라 아 집 주변에서 여기서 뭐하고 있네 좀 가 정리 좀 해야겠어 아이 그걸 왜 주워 퇴퇴퇴 어 왜 깜짝이야 이씨 아 피래침 아니었어 잣대만 했네 야 아니 진짜 이거 여름이 별다른 페널티가 없나봐 지금 비도 많이 내리는데 몸이 젖거나 하지도 않고 여름 페널티가 없고 겨울이 힘든가 본데요 오리지널이 생각보다 나나리로가 진짜 쉽구나 음식 비축해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겨울에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먹을게 없으니까요 먹을거 좀 가지고 옵시다 사냥 갔다올까? 어 비팔로 조지자 어 뭐야 그 새끼 좀 컸어 그사이에 그쵸 커진거 보이죠 야 아악 단체로 닿으면 어떡해요 한 대 살짝 때리게 해놓고 계속 왼쪽으로 빠지면은 다른 애들은 어그로가 풀리고 얘 혼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왜왜왜 왜 풀리온 그러세요 계속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 때리고 피하고 하나 둘 그렇지 어 야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비팔로뿔이 바로 나왔어요 죽으면서 똥쌌어요 더러워 새끼는 건드리지 말고 새끼 잡아봤자 뭐 별로 안주니까 동떨어져있는 비팔로가 한 마리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애들을 잡아야되요 이런애들 하나 둘 셋 새끼는 엣 엏 밤되나? 밤되나? 되는건가 되버리는건가?! 하아아스 바라시이트 베이베 커다란 고기 세개와 어으으아서 작은 고기 하나만 넣으면은 고기스튜가 나오는데 없으니까 큰고기 4개 넣겠습니다 고기스튜 이거 먹으면은 반가위 풀로차죠 와우 베베 보온석이 모닥불에 가까이 있으니까 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하등 쓸모가 없고 겨울에 이걸 이제 들고 다닐 겁니다 어휴 야 나 지금 수염 보여? 코트야 아주 자 이런 것들은 또 면도기 자 면도기로 아 더러워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냐면요 자 이 윌리엄이라는 캐릭터의 아주 특이한 특성인데 이 수염으로 굉장히 위험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무언가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술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토끼 4마리와 모자 모자는 뭐 그렇게 재료가 빡세지 않으니까 핫핵 흰사무 거미줄이 부족하네요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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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heating 라라라 드디어 미친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